에너지itive 4510 어 형이 캐니버 탔네 네 캐니버 포윈샥 봐 포윈샥 날라 달렸어 이거 캐니버 타봤는데요 좋습니다 확실히 근데 스페셜라이즈는 엠이 그렇게 크지가 않은 것 같아요 뭐해 드네요 죄송해요 왜 이렇게 힘들어해 왜 이렇게 힘들어해 지하 너 뭐했어 요새 실만 못 그르더만 야 한가비 나도 벌쩡한데 형님 문명에 힘을 받았잖아 장난아니지 그럼 체급 출력을 해보세요 아직도 안오고 있습니다 야 너 뭐하러 왔어 왜 이렇게 느껴 힘들어 인사 한번 알아 반지합니다 제가 거의 한 달 만에 지금 라이딩을 하고 있는데요 날씨는 너무 좋은데 제 마음은 먹구름입니다 너무 힘들어요 지금 아 이거 진짜 전기로 넘어가야지 이거 일반 잔차로 타려고 하니까 이게 맛을 한번 본 상태에서 그 느낌 아니까 진짜 타기 싫습니다 그래도 집에만 있지 말고 날씨 좋았나 이렇게 자전거 타면서 마음도 힐링하고 운동도 하고 좋은 사람들도 만나고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우리 별래 엔티비 항상 무궁무진한 발전을 저 기원합니다 함께 하시죠 렛츠기릿 날씨 되게 좋다 저거 화면 이쁘게 나와 이거 길 그냥 타니까 길 그냥 타니까 탑 저거 화면은 더 가면 다 내려갔고 가도 되겠나요 아 피켔어 10. mitigation november 아이고 어이구 아이고 아이고아이고 어 완전 시켰네 이거 누워졌다 마음 아퍼 어떻게 어필해서 100만원 날라 날려 날려 다 그렇게 찍히는 건가요? 원래 이런거 신경 안쓰시잖아 형님 형님 털어진 분이 왜 그러세요 그런거 가지고 문코겠네 문코 아 그렇게 해서 100만원 떨어지는구나 100만원 한방정은 100만원 550에 잘살아 오 이야 끊었는데 무리한다 무리한다 오 올라갔어 오 오 오 오 canım 오 오 오 오 오 아 근데 여기에 탈만 해요 그렇게 많이 안 늘어가 나 여기서 똥 싸우고 있을게 있니? 어? 아 힘들다 으어억 어희fred 아니 태인이 왜 끊어지지? 들을까요 행이 한번 찾아볼께 아 찾아봐 5만원에 하든지 아니면 아니 링크가 그게 한에 5천원씩이나에요? 5천원 이시셔럼 구매를 파는게 그게 비싸요? 7천원 8천원씩도 해래 안녕하세요 선생님 아우 고생했다 나하고는 최애 전환하고는 안맞아 아니 400m도 이렇게 오마이 걸렸어 우리 그때 옛날에 너 겨울에 응 여기 크루으로 오네 응 냉수가 거기 있잖아요 우리 맨날 겨울에 이렇게 왔던데 그쪽으로 온거야 나는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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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왜 이렇게 쫓아갑니다 어떻게 따라한거 같은데 어떻게 따라한거 같은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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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잘하는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혀가 뱀 혀가 됐습니다 뱀 혀 아 시원하다 한문으로 사설 사설이 길었죠 너무 힘듭니다 아 물맛 꿀맛이 나요 저녁에 인도네시아에서 온 친구가 나와서 만나요 먼저 갈게요 죄송해요 자 출발하겠습니다 토요일날 보자 안녕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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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